올진군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과 대중교통이동수단 등의 사업비 38억 5,700만원을 투입해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2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경영난 악순환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 등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교통오지 18개 마을에는 마을버스와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제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7대를 운행하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노선과 실시간 위치 및 도착예정시간 등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진을 기점으로 버스정류장 10개소에 버스정보단말기와 농어촌버스차 내 단말기 설치로 대기시간 감소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방지펜슬,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안전속도 5030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봉사단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9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자동차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남 원활을 위해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용주차공간을 조성합니다. 관내 공용주차장은 연중 무휴 운영되며 올해는 4개소의 120대의 주차공간이 더 확보됩니다. 시가지 주차질서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일반통행과 주정차금지 구역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말과 장날에는 주정차 궤도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내실 있는 교통정책으로 국민들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